예전에 거침없이 하이킥 때 김혜성이라는 배우를 정희루 씨랑 같이 볼 때 김혜성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와 키만 컸으면 정말 왔다 할 텐데 생각을 했었는데 범규 이분을 보면서 와 키큼 김혜성이다 이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일단 남자지만 밤기를 조심해야 될 뿐 남자인데 몸이 아니라 몸매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 같아요 몸매는 버들나무처럼 여리여리한 느낌이라 실제로 보면은 달대 같은 느낌이 김채현을 가방 사줘 눈빛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분도 사줘 눈빛 누나 떡볶이 사줘 시계 사줘 사줘 눈빛 여성분들은 그래그래 이러잖아요 여성분들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모성에 자극하는 눈빛 투바투분들을 실제로 보면은 사체 쪽 외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돈 쓰게 하는 외모였던 것 같고 이분의 얼굴에 실제로 보면은 피규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피규어를 보면은 잘생기고 이쁜데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강했던 것 같고 이분이 춤추는 거 보면은 등 뒤에서 태업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태업 같은 거 돌리면 피규어가 막 움직이잖아요 막 띠라띠라띠라띠라띠라띠라리 라라라 그리고 얼굴이 예전에 손호영씨 리즈 시절의 느낌을 보는 느낌이라 제가 몇 번 다시 봤던 아이돌 얼핏 보태 손호영 아들인가 하는 아들미까지 상으로는 정형적으로 조류과죠 이분은 이글스 꽉 마스크를 벗을 때 제가 얼굴을 다시 본 연예인 왜냐면은 하관이 없어서 저 하관으로 고기 씹는 게 힘든 하관? 네 불편한 하관? 고기보다는 죽을 먹어야 되는 병자 하관의 느낌이었고 무대 보면은 애기 독수리가 하늘으로 나르려고 날개짓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었고 얼굴이 온탕인지 냉탕인지 화면상에서는 뭐 웃고 있고 이런 느낌이라 온탕의 느낌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상당히 추운 냉탕의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보고 놀랬던 거는 진짜 이분 뒤태해봤을 때 저 여성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성 모델분 몸매였던 것 같고 이분의 실무 리모급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피부투는 상중하 중에서는 중하의 하얀 느낌이었던 것 같고 이분의 장점이 속눈썹이었던 것 같아요 가까이서 봤을 때는 붙였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속눈썹이 정말 촘촘합니다 소나기가 와도 눈 밑으로 비가 안 맞을 것 같은 우산 속눈썹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속눈썹 긴 분들의 특징이 정면으로 보면은 상당히 우수의 차이저죠 밑에가 그늘져 있기 때문에 이런 눈빛들이 상당히 우염하죠 누나 뭐 롤렉스 신상 나왔는데 이거 사주면 안 돼? 구찌 신발 나왔는데 사주면 안 돼? 명품을 부르는 명품미가 느껴졌죠 반대로 사주는 분들은 가난미가 많이 오겠죠 생활고가 많이 오고 이분의 코는 앞에서 봤을 때는 뭉툭한 느낌이 있는데 옆에서 봤을 때가 그림같이 좋은 느낌이어서 옆선이 좋았던 느낌이고 이분 얼굴 보고 있으면은 가상현실에서 나오는 남자 얼굴들 있잖아요 귀에서 턱까지 가는 느낌이 상당히 짧고 턱은 굉장히 뾰족하고 웬만한 여성 아이돌을 본다 이 투바투 이분들이 더 이쁜 느낌이 들었고 여성 아이돌분들이 옆에 가고 싶지 않은 멤버일 것 같은데 이분의 얼굴이 말라서 그런지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얼굴이 긴 듯한 느낌이었었던 근점이랑 멍거리가 더 좋은가 이분은 중거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거리는 메이크업을 해서 그런지 인간처럼 안 보입니다 중거리에서 이분도 그렇고 투바투 분들을 봤을 때는 그림에서 사는 게 지겨운지 그림 밖으로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 실제로 본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것 같고 얼굴이 기술이 들어가 있나 아니면 오리지널인가 기름칠 정도는 돼있나 가까이서 보면은 이목구비가 정말 넘쳐 흘러요 이분 이목구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목구비 떨어지는데 받쳐줘야 되는 느낌 우리가 사과 던져주면 손으로 받아 먹듯이 원숭이한테 얼굴 밑으로 손을 받쳐 줘야 된다는 느낌 직캠 찍을 때 카메라 이렇게 따라 다니잖아요 이분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분 팀 줄 때 막 손으로 이렇게 얼굴 밑으로 받쳐 줘야 되지 않나 그 정도로 이목구비가 빡세게 뚜렷한 느낌이었던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머리가 휘날릴 때 이마라인이 살짝 삼자라인 느낌 요거는 제 추측입니다 기념 프로필상 180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 느낌까지는 아니고 눈높이가 저하고 비슷한 걸 봐서는 170 후반 정도인 것 같고 비율은 일단 너무 말랐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 마른 사람 보면은 피골이 상접하다는 표현을 많이 할 정도로 피골미가 느껴졌던 분이고 달고 다니는 장식 같은 거 있는데 들어주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이분은 벌컴을 좀 하시는 게 인기에 더 좋은 요소일 것 같고 연예인 후광 효과나 싸대기 효과가 있나 하면은 싸대기 한 대 정도 실사 후기를 말씀드리면은 얼굴은 아이패드 미니로 다 가려지진 않고 턱 쪽이 엄마 하면서 나올 것 같고 상체는 이분도 한 93 정도의 상체였던 것 같고 허리는 25에서 26 정도이고 간만에 상당히 집중해서 본 연예인 왜 그러냐면은 등 뒤에 태엽 같은 게 있나 방시혁 그분이 피규어를 대처를 하지 않았나 실물과 카메라의 차이점은 화면보다 훨씬 더 냉미남이 했던 것 같고 지금은 도시락을 안 싸지만은 맛있는 반찬 같은 거 싸우면 잘 안 줄 것 같은 그런 얼굴이 온 것 같아요 연예인에 대한 포스가 있나 하면은 만약에 커피숍에서 아는 분이랑 커피를 먹는데 옆에 이 사람이 지나가면은 옆에 사람이 사장님 사장님 저 사람들 봐봐 와 여자야? 남자야? 와 몸매 봐 장난 아니야 여자분도 부러워할 몸매였던 것 같고 실물욱이 방정식에 대입해 볼 때 분위기는 일본 아이돌의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마른 몸매 근데 뭐 이거는 운동하면 해결되지 않나 연준 같은 경우는 그냥 삐쩍 마르게 오징어, 오징어 몸매를 유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벌컵을 살짝 갑오징어 정도의 오징어 몸매를 만들면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얼굴은 메타버스에 나오는 아바타미, 피규어미, 뒤에 태엽이나 공연 볼 때는 마른 몸인데도 불구하고 카리스마 있게 봐서 좋았던 느낌이었던 그리고 저한테 여자 아이돌이나 남자 아이돌을 왜 칭찬을 더 많이 하냐고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인생을 살면서 눈치를 보진 않는데 요즘 아이돌을 보면서 느낀 건데 기획사에서 완성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키들이 저보다는 작은 사람이 없고 제가 키가 작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신발 신으면은 180 정도는 되는데 저희 때 아이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 잭스키스 봤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니미인 줄 알고 근데 요즘은 제가 미니미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돌 보고 있으면은 화면상에서는 굉장히 작은 듯한 느낌인데 실제로 옆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위로 쳐다봐요 우리가 어디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면은 머리서 봤을 때는 키가 상당히 작은 학생인 것 같은데 가까이 갈수록 키가 나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느낌 요즘 남자 아이돌이나 여자 아이본들이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서 억지로 꼬집어서 단점을 찾아내서 말하면 말할 수 있는데 그냥 확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없었던 게 생각이 나고 배우분들 같은 경우는 배우기 좋으면은 그 사람이 키가 작아도 크다는 느낌이 많이 주어서 실제로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실망한 경우가 많이 있고 아이돌 같은 경우는 얼굴이 워낙 어리고 어린 느낌의 애들이 얼굴이 키가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절대 아니라서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범규 연예인이 되셔서 실물 후기를 하게끔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투바투어 범규를 본 한 줄 후기는 지나가는 개도 쳐다보지 않을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